워킹 할머니 시리즈 몰아보기 할머니의 매운맛 드림몽 어서오세요 내가 이 깍데 쿠폰을 선물 받았는데 쓸 수 있는 거 맞나? 네 맞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파시 떡 떨어져서요 지금은 이용이 어려우세요 다음 주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동네를 잘 안하는데 만들어주면 안됐나? 쿠폰 뉴욕 기간도 있을 건데 이 쿠폰 내년까지 이용 가능하세요 내가 내년에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당장 팍 탑 같습니다 빙수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주 맛있겠네 고마워요 아이고 이 사진이 영 맘에 안드네 아가씨 나랑 사진 한 장만 찍어줄게요 하나 둘 셋 찜찜 여기요 어디 보자 아이고 아주 잘 나왔네 이거 나중에 영정사진으로 써도 되겠어 아이고 동넌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잠깐만요 아니 저 사람이 아이고 나중에 방참길 안기 싫어서도 뭐 그게 지기 하시오 아이고 할머니 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다 아이고 우리 날머지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 그럼요 아 할머니 오늘 유치원 숙제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? 그럼 뭔데 우리가 좀 나이 조사해 오기 아빠랑 엄마 거는 적었고 할머니는 몇 살이에요? 할머니는 지금 70세 70세 어어 만 70세 얘들아 숙제 읽어둘게요 어디 보자 우리 할머니 날녀 만 70세 우리 집은 할머니랑 같이 산다 야 너희 할머니 요즘 건강하셔 응 우리 할머니 맨날 산다고 완전 팔팔하셔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걸려서 나 요즘 나도 잘 못 알아보셔 알츠 그게 뭐야 치매 아무튼 할머니께 잘 해드려 그런데 얼마 후 아 배고파 아 누구냐 아 할머니 모르잖아요 너 너 누구냐니까 네? 서..설마 우리 할머니가 치매해서 할머니 나 할머니 손주예요 아니 너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아아 할머니가 이상해 아빠한테 빨리 저장해야 돼 덩덩아 오늘 만우절이야 속았지? 아아 우리 할머니 진짜 이상하다 ㅋㅋㅋㅋㅋ 어차피